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3 웹 스타일 가이드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의 타 플랫폼 구축시에 WSG 샘플을 활용하여 고객사에 WSG 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고객사에게 이미 WSG 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구요. 그래서 헤더 에어리어 레프트 왼쪽 컨텐츠 부분 푸터 아래부분 4부분으로 구성하구요. 대표적인 색과 서브 색상 정하고 되도록이면 5가지 컬러 범위 안에서 정하될 통일성과 일관성을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샘플을 제시해서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증석에서 환영합니다. ? 조금 더 수월해야 합니다. 이 흔